찹쌤 하나님의 연안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삶 мало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가는 건가 뒤돌아 보지마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1. 2. 1. 2. 3. 4. 5. 1. 5. 5. 하하하 하하하 안 계시네? 일단은 그러면 이걸 넣어놔야겠다. 들어가도 되나? 실례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숙소 운동을 해주세요. 이제 나랑 놓고 이놈이 생길 수 있다. 야야야 이거 뭐야? 아 제가 가지고 온 가방입니다. 아 가방? 야 남들은 뭐 가지고 오는데 너는 싸가려고 하니 다 불었어. 뭘 싸가려고. 꺼내놨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아 냉장고에 넣어놨어? 뭐 가져가는데? 아 제가 치즈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어 진짜? 치즈? 치즈를? 근데 치즈도 진짜 만들어. 배웠습니다. 이거야? 아니요 이거는 다른 같이 곁들일 만한 것이고요. 뭘 많이 가져왔네. 봐 이렇게 밝아진다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가져오면. 그러니까요 이게 선물인데 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뭐. 야 이런 거는 일단 내려놔 선물이 중요해. 이런 거 뭐 자꾸 이런 거 올려놔. 안 보이는 데서 해 이런 거. 자 박찬아. 그냥 보이는 데서 해 주세요. 어? 이거 진짜 고급진데 케이스가? 우와. 우와 이거 되게 센 건데. 우와. 뭐예요? 이거 임금집이나 뭐 사대부에서 쓰는 케이스 아니야? 아 그런가요? 이거 벌집 꿀입니다. 우와. 우와. 이게 진짜네. 우와. 우와 진짜다. 우와. 이게 참 이게. 우와. 부탁을 드려가지고. 진짜로? 지리산에도 꿀 유명하죠. 그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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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꿀 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려서. 그렇죠. 분리를 해서. 이거를 짜야지 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째로 그냥 먹어요. 그렇지. 통째로.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네. 직접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일단 지예부터 먹게 해줘야겠다. 이걸. 야 이거 나. 하지마 하지마. 나 이거 하지 말고. 야 이거 나. 하지마 하지마. 나 이거 하지 말고. 할 거예요. 하지 말고. 형만 들으면 할 거야. 무조건. 딴 사람한테. 야 손님 절대 안 할 거야. 숟가락 다. 커피 먹을 거지? 무조건 할 거야. 뭐 뭐.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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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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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다니냐. 고맙고 다니냐. 고맙고 다니냐. 무조건 커피먹고. 커피. 고맙고 다니냐. 고맙고 다니냐. 고맙고 다니냐. 안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주 혼자 있어서 괜찮습니다. 음악도 있고. 어? 그거요? 저기 안에 계시죠? 안에 들어와 계시죠? 집 구경. 집 구경 안 계셨잖아요. 제 집 구경이라도 시켜드릴게요.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캐온 거구나. 오, 드룩. 풀 냄새가 나는구나. 혼자 잘 노네, 명철이. 아, 그럼요. 너 꽤 오래됐구나, 혼자 논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구경, 집 구경 시켜준다고 시원 씨가 그랬어요. 아까 유난해 다 시켜줬었는데 그냥 네 집이다 생각하고 있어. 그럴까요? 들어가겠습니다. 받침대요? 시원하게. 여기서 실제로 뭐가요? 저거 이제 밑에 물 떨어지면 받는 거가 어디 있지? 저는 저 혼자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집 소개해 줘, 집 소개. 여기가 침대겠죠? 여기가 침대야. 이따가 여기서 자. 여기 누가 잡니까? 자기는 마음대로야. 골로는 거야. 진짜야? 편안해, 자. 여기서 모두 다 함께 자. 어, 그리고 이제 텐트 쳐서 텐트에서도 자고. 아, 텐트에서? 사람 많았냐. 그리고 이거 피면 되게 넓어지거든요. 피고, 피고 자고. 야, 저기서 자면 뭔가 느낌이 좀. 저기서 자면. 스릴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안전해. 아, 별도 보이고 별이 있으면. 아, 예, 예. 창문이 있으세요. 저는 저기서 한번 자보겠습니다. 아, 저기서요? 진짜? 넌 저기서. 네, 저기서 자보겠습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예쁘네요. 이거, 이거 빨대처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빨대로 빨아서? 네. 아,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선배님. 음, 맛있어. 맛있죠? 네. 맛있네? 야, 엄청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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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나는. 어, 여기서 맛있는 고기 위주로 잘라서. 감사합니다. 세은이는 좀 탄 거? 네. 저는 탄도 좋아해요. 맛있어. 시완아. 너는 가장 대중적인 부위 줄게. 어떤 부위예요? 감사합니다. 아, 오, 예쁘다. 병철이 너는 적은 거 줄까? 큰 거 줄까? 적은 거 주십시오. 적은 거? 입에 안 움직여. 그냥 먹어. 이렇게 못 먹겠어요? 이렇게 못 먹겠어요? 하하하하 센 역할을 좀 해서 그렇지. 진짜 보면 말수 없고.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둘이. 선배님이랑. 약간 느낌이. 그런데 병철이가 진짜 사람이 딱 보면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냥. 좋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막 느껴져 그냥.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청약이 좀 비슷해. 야 너 김이 그렇게 좋으냐. 김을 감춰 갖고 다니네 안에다가. 어디 있어요. 그거나 봐 그거나 입에 묻을까봐 큰 것도 안 먹는 애가 거기다가 또 목걸이도 아니고. 그래도 입이 아니어서 다 입이 다 묻었다고. 자 우리 또 윤아 좋아하는 불망 한번 해줘야지. 우와. 기둘려. 언제 해봤어 마지막으로 보면. 되게 좀 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되게 오래된 거네. 언제 해봤어. 저도요. 진짜. 저 이렇게 캠핑으로 간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이럴 때 그런 거 했었어요. TV에 4K로 벽난로. 그거 나오는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보고 앉아 있고 그랬는데. 나도 유튜브로 봤는데. 그렇죠. 유튜브로. 둘 다 잘 맞네. 그때 막 그런 거 보고 그랬지. 실제로는. 잘 안 해봐가지고. 기다려봐. 또 불망 또 뚫어지지. 이야 불기가 막히지. 알지. 들어봤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이거 몰라요. 응. 너무 좋다. 알아요. 알지. 이거 제일 유명한 그건데. 여기 브라고 어울려 지금. 네. 너무 어울려. 브라고. 좋아요 아주. 진짜 좋아요. 이렇게 불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불명을 해보고 싶었어요.